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광주의 자영업 사장님인 배훈천씨가 이번에는 중국 마오쩌둥의 해로운 참새사냥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재명표 음식점 총량제가 마오쩌둥의 참새사냥 같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배훈천 사장님이 11월 12일에 내놓은 자영업위기와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글의 중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은 중국 목택동의 참새를 떠올린다. 들판에서 참새대가 곡식을 먹어치우자 보택동이 손가락으로 해로운 새라고 지목한 이후에 중국에는 참새잡이 광풍이 불어서 참새의 씨가 말랐다. 참새가 사라지고 나니까 메뚜기와 해충이 더 많이 나타나서 대흉년이 들어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출처는 위키베카입니다. 추수기에 참새대가 한 번 덮치면 절반의 수확도 다행일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고 하니 참새의 박멸을 지시할 만도 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 또한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서 허가 총량제라는 반시장적인 발상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 중앙에 여러가지 이야기는 제가 다 생략하고 결론 부분입니다. 오징어게임이 되어버린 자영업의 위기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좋은 규제가 아니다. 좋은 일자리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선에서 출발했지만 끝내 지옥으로 안내하고 말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통산업 정책의 잘못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대책에까지 확대 재생산할 것 같던 암울한 기운이 간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 비중을 늘릴 방안을 간구해야 된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자영업 대책임을 이해하면 좋겠다. 현장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인식을 글에 담았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만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들을 좀 덜 괴롭힐 수 있겠죠. 자영업 위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의 해설은 좀 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택동의 해로운 참새 사냥은 단순히 자영업 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장은 촘촘한 거래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권력이 시장에 개입할 때는 그야말로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개입해야 된다. 그냥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감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낳았던 주택가격폭등 같은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문정부의 소위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그런 것은 역사 속에 수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평범한 사례다.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정부 개입주의, 이른바 좌파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패할 수 없었던 것은 목택동의 나쁜 참새사냥과 꼭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촘촘한 거래망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장에서는 개입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효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두 가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시장에 최소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을 선호하는 그런 좌파정책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주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아예 쌍그리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덩안히 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그 다음에 해당 시장에 간냐는 모든 사람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게 된다. 중국의 마우츠통이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것, 그가 본 것,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해를 끼치는 참새 뿐이었다. 그가 볼 수 없는 생태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는 고려치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인 해로운 참새 사냥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경제정책도 눈에 보이는 효과만 집중한 권력자의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그런 교만함도 주의해야 되지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적인 그런 교만, 지적인 교만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인간적인 그런 교만은 타인에게 그냥 기분 나쁨만 선물하지만 지도자의 소위 이른바 그런 지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너무나 큰 비용을 남길 수가 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그저 인간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리는 겸손, 겸손 또 겸손하면 자신도 살릴 수 있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폼을 잡고 또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자비한 아주 거친 개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좌파 증평의 숙명인 모두를 가난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배훈천 사장님이 내놓은 마우쯧둥의 나쁜 참새 사냥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도 시켜야 되지만 자기 정부의 권력을 쥐고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앞설 수 있는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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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